안 돼 접어버렸죠 헐 캐시님 하이들링 갔나 봐 헐 캐시님 매크로도 우리야 알았다는 거 아니야? 헐 가자 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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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님을 초대하면 되죠 자 갈래 쫀나 빨리 홍열님 빨리 아니 홍열님 채팅 쳐봐 사생팬 세드 아니 홍열님 채팅 쳐봐 빨리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르르 아 데님이 슈퍼했네 아 데님이 슈퍼했네 아 데님이 슈퍼했네 아 캐시님 영상 봐요? 우리요? 오 캐시님 캐시님 그거야 일베르드? 아니네 일베르드 일베르드 일베르드라니 근데 왜 사자가 아니신가 어 뭐야 캐시님 사자 아니에요? 슈퍼라니 아니니까 네 왜 사자 아니에요 할 만큼 갈바 대박 오 대박 오 아 뭐야 뭐했네 일단 이거 부터하고 아니 늦게 이동해야겠다 이거 이거 늦게 가자 늦게 가자 맞아 맞아 아 아 진짜 트러스트인가 이거 트러스트인가 이거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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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크러스트하자 트러스트인가 이거 오 맞을 뻔 오 오 오 오 천막힌가 봐 뭐야 근데 왜 피가 달아 천막힌 거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피고 있었어? 얼마? 저처럼 힘 이 Jed 일대일 일 대일 1대5, 4, 3, 2, 1 우리 왜 1번에서도 이래? 시가리요 3스텍 3스텍 5스텍 이거 근데 5스텍 이상 안 올라가네요? 그냥 때려 안돼 내 5스텍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? 개 아니에요? 간절 3스텍 뭐야 뭐해 님들 같이 가 님들 같이 가 아 아 아 개 아픈데? 왜 나만 죽음 다음 징 때봅시다 안돼 안돼 6룸 9초 6룸 8초 맞아 개신 혼자 저기서 어리둥절 빙글빙글 놀아보는 주님 거기 괜찮아요? 주님 여기 없어요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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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죽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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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버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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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윽 어 뭐야 어… success 어그러얼어그러얼 쇠현이 세호님 세호님 도발 세호님 도발 깊이줬는데 고마ему 오 우 우 네 문제나 그래서 Rivers 힐조睡 아니 근데 왜 캐슈 내면 너벌 안 해? 정말 큰일이야. 믿을 거 믿으라면. 나 아직도 피경인데? 선생님? 소용히 안 벗겨요. 아 이제 때리지도 못한다. 아 됐다 됐다. 아 저리 꺼져. 아! 아 몰라. 나 암해. 아 나 암해. 아이고 이렇게. 아 암하게. 애성이 뛰셨다. 애성이 되는 소리 할니 지금. 애성이. 몇 벌리 지는 거야? 어 잠깐 잠깐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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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좀 더 죽어. 안 죽어. 어 잠깐만 왜. 아 이 날 썼어. 캐슈. 할 수 있어. 고파 고파. 나이트니까 깔 수 있어. 나이트니까 깔 수 있다. 캐슈님의 시련이다 이거. 캐슈님 이걸. 이걸 선물해야지. 이 시간을 이겨내야지. 도움이 될 수 있어 말이에요. 캐슈. 캐슈님 시련이다 시련 이거. 빨리 리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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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딩해. 아 나 못 가. 아아.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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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.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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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. 관용 땡겨 빨리. 관용. 관용. 캐슈님 여기 없는데. 캐슈는 죽어. 캐슈님 이 시련을 이겨야 해. 캐슈님. 캐슈님. 참모. 캐슈님. 이 시련이다 이게. 캐슈님. 흐흥. 아 근데 리캐스님 보고서 빨라요. 나기님 내가. 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하는데. 후원님 내가. 다 아카바님 아니에요? 다 아카바님이에요? 그냥 다 살려주세요. 고틸님이 또 쓰신 아카바님이래. 아 써 써 써. 아니 구축! 안 보여 안 보여. 아카바님 구축! 안 보여 안 보여. 거기 아닌 것 같은데? 버려 버려. 저기 비틀파드로 구축 땡겨. 버려 버려. 캐슈님한테 미안해. 캐슈님 곱박 갔으면 벌써 깼을 텐데. 트러스트 했으면 깼을 텐데. 아 근데 캐슈님은 그 약간 캐릭터 보니까 마지막에 주먹 다짐 할 맛 나겠다. 그쵸? 주먹 다짐 진짜 할 맛 날 것 같아. 할 맛 나겠다. 타격가는 좋을 것 같은데. 서로 약간 떡대 캐릭이라서. 떡대나니. 떡대나니. 맞긴 맞지? 조카랑 삼촌놀이 아니고. 진짜 진짜 남자 싸움. 그치 그치. 캐슈님이 토벌 좀 고맙되지. 하하하하하하 카톡으로. 아 설마. 설마 벌써 끝났어. 가셨어요. 가셨어 그냥. 뭐야 벌써 깠어? 그냥 가셨어요. 아니해. 누가 그랬는데. 누가 애플님 왜요를 누가 붙여가지고 그 사이렉처럼. 아 맞아. 왜요 왜요 왜요. 아 잠깐만 인정. 왔어요. 그거 있을 건데 그거 파이. 왜요 왜요. 왜요 왜요 왜요. 왜요 왜요. 찾았어. 아 카톡은 무섭다. 찾았어. 아다 아다 아다. 아다 아다 아다. 왜요 왜요. 왜요 왜요 왜요. 왜요 왜요 왜요. 애플님 말가루씨 왜요 하고 뭐야 요 잖아요. 뭐야요? 뭐야요? 위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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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웃겼어 이거 이거 넉백 키면 안 좋은 거야? 네! 그 맞았을 때 넉백 키면 안 좋은 거야? 어? 저거는 모르겠다 형은 뭐 한 거야? 모르겠어요 일부러 달려들었어 렉 걸려가지고 일부러 이 저거 바꾼 컴퓨터도 렉을 부르고 말았군요 데님이 굿을 땡겼어요 나기님 네 동시에 데님한테 기피 지금? 고고고고고고 아냐아냐아냐 이거 정판이야 어? 맞췄는데? 어? 아 저 쿨 아! 아 왜 쿨 쿨을 먼저 말했어야지 아 지금 갔다 와 아 아 아 까비 비피를 주면서 제가 스탠스를 꺼야 돼 오오 버려 버려 데님 버려 데님 버려 아 아 아 버려 아 나 죽겠다 난 죽었어요 난 죽었어 죽었어? 오 난리 났는데 저걸? 딜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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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은? 쟤은? 뭐 하는 거 아니야? 아 야 본인한테.. 쟤은? 아이고! 이거 자생할게요. 아 감사합니다. 아유.. 내가 사과드려야지. 아유.. 아 쟤은? 아 쟤은? 본인 요정이란 거 봐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귀여워. 이제 경전만 세 개 바꾸면 되네? 아 너무 웃기다. 서로 암살하는 사이였어요?